그래도 테이블 사타가 안타를 치면서 출력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. 오픈 공 삼진아웃! 볼렛과 안타로 만들어낸 키움의 찬스. 원투에서 스윙 삼진! 원 볼 투 스트라이크. 낮은 공! 스윙 삼진! 원투. 낮은 공! 루킹 스트라이크. 아무래도 실력이 더 적습니다. 높은 공! 스윙 삼진! 원화 포위브가 강했기 때문에. 두 굳째 승부. 스윙 삼진아웃! 감사합니다.